건강 효능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. 바이러스 아웃이네요, 이번에는. 바이러스 아웃. 면역력 상승.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비율은 높이고 유해균은 저하시켜서 우리 몸의 면역력의 강화를 돕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비만 쥐액의 프리바이오틱스 10%가 함유된 사료를 5주 동안 섭취하게 한 결과 유익균이 증가하고 장이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.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, 아마 모든 분들, 많은 분들의 꿈일 텐데요. 식약처에서는 장수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도시에 사는 40대 이상의 성인 장 건강을 비교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장수마을의 사람들은 장내 유산균의 비율이 3배에서 5배 이상 높았고요.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유익균은 최대 5배가 높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. 넘을까. 역시 건강한 장수 비결은 장 건강에 있었고. 비밀이 있네요. 유익균은 높이고 유해균은 줄이고 그게 핵심이네요. 그렇습니다. 프리바이오틱스의 건강 효능 아직 하나 더 남아있죠. 그러네요. 자 프리바이오틱스의 건강 효능 마지막 지방 아웃. 다이어트의 동. 앞서 유정성 선생님께서 다이어트의 시작은 장내 세균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바로 그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인데요. 제가 친절하게 실험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. 빨간색이 우리 장 속 유익균이고 검은색이 비만을 일으키는 유해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이쪽은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한 상태 그리고 이쪽은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먼저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한 장을 보시면요. 안 섞이네요.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계속 잘 유지가 되는데요.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? 똑같이 안 섞이지 않을까요? 아 바로 섞여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네요. 이렇게 장내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